안녕하세요. 작년 대규모 방산 계약으로 시작된 폴란드와의 관계가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준동맹에 해당하는 완전한 파트너 국가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 협력이라는 강력한 동반자적 연결이 양국의 확실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로 다져지고 있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와 배터리, 항공우주, 스마트공장 등 첨단 산업은 물론 원전 방산 부문 등 33건의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국, 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도 체결되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에게 요청한 사업과 국내 기업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총 66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약 17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와 추진하는 2차 방산 계약은 그 규모만도 최소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운영 기간이 수십 년에 달하는 무기의 특성과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부품, 탄약, 미사일 등의 장기적인 소요를 따진다면 통상 총 수출액은 초기 계약분의 몇 배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최소로 잡아도 100조 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부문은 K2, K9, 천무의 현지 생산과 FAO 12차 계약, K808 장갑차, 탄약, 잠수함으로 그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 그동안 수출에 목말랐던 국내 방산 업체들에게는 천재이루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으로 인해 국내 방산 업계는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으며 추가로 계약되는 다른 나라들의 계약분은 번호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도입은 그 특성상 한 번 도입이 되면 쉽게 무기 체계를 바꿀 수 없으며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운영 장비와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다른 무기로 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폴란드와 같이 주력 무기 대부분이 대한민국산 무기로 무장되는 경우는 무기 도입국과의 협력과 연대가 외교관계에서 우선적 지위를 갖게 되므로 향후 양국의 협력 관계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폴란드와 구축된 협력 관계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최소 50년간은 가장 최후방국 관계로 돈독한 협력 관계가 유지될 것이며 유럽의 이런 최후방 국가를 보유한 대한민국은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K-방산과 무역에서 지정학적 캔디캡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2차 방산 계약 대부분이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는 현재 생산량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국내 공장의 여권상 해외 생산기지 역할도 가능한 것으로 유럽 다른 국가의 추가적인 계약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유럽 내 점유율을 넓혀나가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거점뿐만이 아니라 부품, 정비, 훈련 거점을 마련하게 되는 것으로 향후 유럽 시장의 확실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폴란드는 K-방산의 유럽 허브로의 역할을 통해 이익을 얻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상호윈인할 수 있는 좋은 협력 관계가 될 것입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외에 부각되는 사업으로는 현재 폴란드는 국토 전역을 연결하는 1800km의 고속철도 사업과 신공항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도 진행 중으로 국내 관련 업체들이 수주를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폴란드 방문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전 사전 협의 성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 폴란드 주요 사업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이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작년 대규모 방산 계약으로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쌓인 결과이며 이는 향후에도 더욱 협력 관계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 미국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이며 우크라이나 국민 700만 명의 피난민을 받아들이고 그 중 150만 명을 지금도 자국 내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 군수 지원 대부분이 폴란드를 통해서 공급 중이며 경제적, 인도적 지원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적극 돕고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도 그런 폴란드를 매우 고마워하고 있으며 실제 인접국 폴란드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크라이나는 벌써 러시아에 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번 폴란드를 방문 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폴란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방산 협력으로 강화된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같이 참여하자고 제안했으며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방문 시 우크라이나 관계부처 장관과 폴란드 그리고 우리 국토부 장관이 같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필요한 재건 리스트를 우선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시 폴란드와의 총 33건의 경제협력 MOU 체결 외에 한국, 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이는 우크라이나로 연결되는 3국 공동 협력이 성사된 것으로 구체적이며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발전소, 도로, 철도, 병원 등 건설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모두 잘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최대 2천조 원에 이을 것으로 추산되며 우크라이나는 전쟁 종료 전에도 파괴된 된 복구와 전력, 학교, 병원 건설 사업 등 시급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어 정부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러시아의 전쟁 배상 책임론이 지배적이며 전쟁 배상금이나 재건 비용 부담에 러시아가 반발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러시아가 서방세계은행, 증권예탁기관에 동결된 자금이 유럽에만 500조 원이 넘고 전 세계에 동결된 자산까지 하면 모두 1000조 원을 넘는다는 말이 있어 이를 재건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에게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며 국가 전체가 완전 거덜날 듯합니다. 폴란드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의 중추적 역할과 함께 대규모 군사력 강화 등으로 유럽 내에서 폴란드의 위상이 대단히 강화되었으며 입김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서 도입되는 대규모 무기들이 도입 완료되고 30만 명의 병력을 완편하게 되면 폴란드군은 유럽 내 군사력 1위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는 이제 나토에 후속 군수 지원만 있으면 러시아와도 맞짱 뜰 수 있는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종전 후에 나토에 가입할 시는 나토가 후속 군수 지원만 해주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연합군만으로도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은 푸틴의 러시아가 이번 침략이 얼마나 큰 실수인가를 후일의 역사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은 유럽 내 입지가 강화되는 최후방국 폴란드를 통해 대한민국의 유럽 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강화된 폴란드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에까지 영향력을 넓혀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우크라이나가 침략군을 물리치고 국토를 회복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평화를 되찾길 기원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국으로 응원 Фонд claus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